오늘 뭐하실거에요? 파김치에 담을거에요. 오늘 씻어서요. 파김치에 담가려고 파 씻고 있습니다. 4번 닦았어요. 이 젓갈이 맛있더라구요. 제주멸치전. 너무 맛있어요. 오늘 먹을거에요? 지금요. 부어요. 이걸로요. 이렇게 놨다가. 우떼가리만요. 이렇게 놓고. 갓도 좋으려고. 가시 맛있는 돌가시에요. 어우 가시 너무 좋아. 소금으로 조금만. 한 조금만.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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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놨다가. 한 30분 있다가 담을거에요. 새우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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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캌. 새우젓. 새우젓. 비에 한개를 넣었어요. 사과. 양파를 violating 사과. 해양파. 하얀파를 넣었어요. 마늘과 장단을 넣었어요. 쏙파김치 찹쌀풀 찹쌀풀 맛있는 찹쌀풀 넣고요 넣고 멸치액져도 멸치액져도 아까 갈았던거에요? 배, 사과, 양파, 생과 새우젓 새우젓 그렇게 갈은거죠? 네 두가지 생수를 안다 놓고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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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컵만 마늘을 많이 안 넣어도 돼요? 생수 끓으면 아까우니까요 아까우니까요 여기다 메시 메시 설탕 설탕 조금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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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숟갈 세숟갈 네 다섯 여섯숟갈 별 다섯 분 다섯 sme 다섯 자, 미사니아 좀 빨갛게 담아야죠 저는 빨갛게 담아야죠 저는 빨갛게 담아야죠 빨갛게 담아야죠 깨섬 국산 깨 볶은거 넣어야죠 axes 양치 여유 으 으 마이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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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